이만 작가 깜짝이야 홍재야 씨 저의 브리티움 건물 매매 건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은데요 사기꾼 영매가 계속 생각나서요. 엄마요. 반했어요. 야. 모임번. 야. 야 얘기. 야. 야. 야 쟤는 거 아니라고. 왜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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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또 왜 여기야? 잠깐만요 네? 천장조명 다 끄고 가주세요 네 좋아 우리 다신보증합시다, 오케이? 나 지금 홍사장 내가 가고 있어 대박 대박 홍사장 너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니요? 아... 완전 박살났네 물음차에 깔렸어 아잇! 그 여자 만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뭐라고 하지? 이번에도 딱 잡아떼면서 거절할 텐데 내가 공들인 판을 두 번이나 낼렘팻은 곤란하지 이번엔 나한테 양보하셔 하... 정말 다 올라갔어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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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